히히 갓 파리 갓 전장으로 파리 갓 파리 갓 깜각 없을 무 타격 다지우면 누가 딜하는데 파리 갓 파리 갓 크로가 라지 코러琴 45, 44, 45, 보초기 자방특 자동한 힘 무감각특 자동힘 무적특 무적한 힘 어퍼특 무적임 23턴 24턴 25턴 오레노턴 5턴 6턴 771억 사실 바리케이트 킨 순간부터 심장 쳐 죽일 때까지 방어로 가져가야 된다 생각해요 저 TTS 왜 이렇게 빠른? 소가 핸더그래프 어 연막탄 때문에 오긴 했는데 에잇 드러운 게임 꺼져 기사님 음 몸박 나오기 전까지 꽝란이라도 쓸까 아니? 좋은거 할건데? 죽으면 다시 하지 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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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온 아이온 클레드는 몸통 갚치기에 꿈을 꾸는가 아이온 클레드는 몸통 갚치기에 꿈을 꾸는가 아리케이드 한 번을 못써 전 최강화? 아이온 아이온 전 최강 벌써 이겨줘 아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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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참호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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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단어 수고 몸박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백 이따구로 짜면은 2막에서 손상 나올 때부터 답없음 빵구 룬놈 엘리트 절대 안됨 엘리트는 안되는데 보스는 잘 잡지 헐 어택당 MrB 크 에이스 조금 이용 정lingt 저 자 wast 온밤을 주십시오 빡빡빡 아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나서 죽을거 같은데 아잇 재물이랑 몸박이랑 좀 챙겨주시면 안될까요 아니 앗 실수로 엔터키를 아 쿠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잠깐 뵙긴 해서지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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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카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둠의 홍이나 재물이나 참호도 괜찮지않나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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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의 홍이 병발이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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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때려도 돼 이게 아닌데 강타 덱이잖아 이거 강타 빌론 돌겠네 쓰레기 게임 자 빌리지 마시오 요 와 와 휴 아니네 포식 아니 진짜 힘 센가봐 힘 센 조선 58딜 5 몸박숭을 엠주의 제발 아 몬 아몬 아몬 깨선 행에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아 아 아니 다음번에 또 선택받은 자나서 사면벙으로 뒤지는거 아니겠지? 아 굿 아몬 아몬 아 아 아 아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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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힘들다. 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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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도 있지 않나? 타혈 써서 잡아야겠네 아닌가? 이건 대학살 대학살 있어서 잡겠다 아니 쟤 금폭화 있어가지고 강타로 딜 못 누르면 못 잡으니까 근데 대학살 있으니까 잡겠네 사로리 사로리라타 사로리 사로리라타 대학의 사로리라타 빈쇄장 사로리라타 아니 진짜 이제 강타밖에 안 남았네 어둠이 역해 잡냐 이거 돌아삐겠네 아둔 보리다스 어둠이 두려운가? 어둠이 두려운가? 어둠을 받아들여라 어둠의 봉 그냥 슬더슬특 사랑에 채 3장인 빈 3장 2장인 비펙터 그냥 뒤짐 뒤짐 체불 강호해야겠다 아리야아 아리베기 경제물임 아 인공물드도 한참 피하겠네 아 강타 덱 뭔데 아 왕란뜨면 집어야되나 이거 깡타빌론 얘 화해마나 있어야겠네 아닌가? 아닌말고 에이 P300다리 강타로 언제 잡냐 에이 지는거 아냐 이거 강타로 언제 잡어 불격 씹고 불격 대키야겠는데 50 공격력이 20 5 곱하기 턴 와 씨 버접 힘 30이면 5 곱하기 30 150 어 불격이다 그렇다다는 사실 불격 대기였던 것이다 애완불격이 아니지 이건 생존불격이지 황란각 진짜 덱3가 돼 이따구로 쓸거면 황란히 더쓰겠구만 아 근데 몸박을 왜 페워야 쓸 수 있냐 그냥 냅다 막으면 되지 얼탱이 없네 무감각 숨쉬는 법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아 이건 뭐 확정이구만 어떻게 피할건데 생명의 탄생 10%인데 피할만해 10%면은 엄청났잖아 가차로 생각하면 완전 혜자 아싸 아싸 몸박 불격으로 제사진에서 몸박 뽑았다 바로 애완불격 선술불격에서 애완불격으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나 뭐고 정혼돈ίν 아 아 제발 아니 왜왔니 오우 오우 자 봐 뭐 아아 아아 릴러 보소 비쥬 바리게이드 비쥬 까까 포식 한 놈은 먹고 한 놈은 살려줘라 비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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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몸통으로 부딪치면 이기는겐 아 손님 이로군 내가 왜니 손님이야 아 손님하니로군 흠 핑바 불교 컷! 몸박이 없는 시대에 채택되었을 뿐인 범부여 몸박치기로 모든 걸 이겨내는 걸 보니 다들은 이 새 아돌 크리스틴의 후예가 아닐까? 뭐.. 아 잠깐만 나 뼈 맞았어 어 60방어 빡 멀탱이 없네 개쎄네 향로나 3에서 4톤 빠리바리 배로씨 내가 없는 맥으로 행복하시군요 그래 그거면 된거야 맥임 뭐가 됐어 나가 소금 뿌려 빨리 아 발이 탈각 사모탈각 몸박달각 몸박달각 아니 선받자 때문에 개고생했네 진짜 죽을 뻔했다 선택받으리라 아니 고통받으리라 서버 선받자 사면벙으로 죽을 뻔 선받자 사면벙으로 죽을 뻔 탈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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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각